ㅠㅠ ㅠㅠ bts 행사야? ㅋㅋ ㅋㅋ 큰 카페에 사는거지? bts 많이 올것 같아 ㅋㅋ 그냥 못 들어가고 미리 온라인으로 결제하는거잖아 ㅋㅋ 어떤 앱을 써보기, 번호인들은 이렇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군대야 아 굿쥬 굿쥬 잘 찍지않고? 잘 찍었어요 이건 뭐야? 이게 게임샵이야? 게임 게임샵 이건 번호가 오면 좋아하겠네 아 네고는 있네 네고도 있는 거지 뭐지? 마사지? 눈 마사지? 안 해 금액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자 심지어는 지는 군대 가 있잖아 지금 팔로 사면은 12만? 팔짱일제? 아 이거 팔로 사면은 이거? 이거? 아 이건 주말? 이건 평일? 여기서 샀을 때 금액이네? 온라인 금액은 안 나와있고 온라인으로도 똑같네 온라인도 금액은 똑같네? 그렇지 평일 주말? 똑같은 거지? 진짜?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자켓 안에 화면은 저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로비티스 됐어 그러면 거기 스케줄도 있어요 스케줄? 무슨 스케줄? 아 이게 스케줄이야? 평일이고 시작은 원래 10시 어 이게 평일? 이거 주말? 정말 여기는 토요일 이거 일요일? 이게 평일 일요일 토요일 이 행사하는 거 과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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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대쪽 저쪽 위에도 그냥 옷덕이 없을 것 같은데? 근데 왜 여기는 엘리베이트라고 얘기하냐? 한국은 왜 에스브라이트라고 얘기하냐?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겠는데? 바닥 없이 이거 뭐야? 클럽이 있어 여기? 클럽 스타일 이런데 가방 있을 것 같은데? 저게? 어디? 만존? 맨존 맨존이야? 만존 남자골 알아 없을 것 같은데 가방은? 없어 가방이 없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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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달라는 뜻이야? 어서 오세요 excuse me hey come on 없어 가방이 없어요 여기 안가봤지? 아 우리 이쪽에 여기 안가봤어 여기 스포츠역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오빠가 원하는 스타일 가방은 여기가 일단 없어 노스페이스 거기는 진짜 80% 저거 뭐라고 읽을까? 일라바 응 그냥 퍼센트 응? 다 들어 우리가 원하는 가방 없지 오빠가? 응 없어 아 완전 피곤해 보이는데? 내려가자 가자 무섭노 무서워요? 가방이 이렇게 없어 백팩이 스타럴리스 백팩이 없는데 근데 저거 맛있겠다 도넛을 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자고 싶어 대파 좀 사면 가고 지하에 마트 없을까? 가볼까? 응 우리 대파 사러 가자 네 넌 보여요? 마이프렌드 너 힘들겠다 다리 아프지? 응 그래 서 있어? 더 아파? 내 다리 아니니까 워거킹 마트 마트 있을까? 마트 지하에 아 보통 마트 지어야지 로비에 있는 음식점하고 지하에 있는 음식점하고 퀄리티가 좀 틀린 것 같아 좀 다르지 다르지 그 위에 마트는 그 유명한 음식점인데 어 좀 더 비싼 거? 하여튼 쭉 볼까? 이건 뭐야? 미트볼 미트볼? 미트볼 사이즈가 크네? 언니 좋아하겠다 어? 이거 또 한글이야? 스페셜 데이 셀프 포토 스티커 사시는 한국에서 왔구나 문화가 그치? 이거 BTS잖아 사람 있었어 문을 확 열고 나와 깜짝 놀라게 마트가 어딨노? 솔라리아가 뭐야? 식당 이름? 그래 음식 이름이 아니고? 음식 이름인 줄 알았어 봤어? 봤어? 봤어는 미트볼? 아 아까 그거인가? 다른 비트 토고기로 만든 미트볼? 맛있겠노? 닭 다리만 보면 맛있노? 맛있겠다 아얀 다리만 보면 맛있는데 절대 저렇게 안 나와 완전 달라 이건 뭐야? 쌀바사 있을까 여기? 내가 먹었던 쌀바사 없지? 저는 감자로우스 뭐냐고? 감자? 옵송 아 베스킨라미스 아 베스킨라미스 한국은 베스킨라미스가 제품 엄청 많아 오 모찌다 모찌 맛있네 수지 모찌 좋아해? 수지 모찌 좋아해? 수지 모찌 좋아해? 수지 모찌 좋아해? 난 모찌 좋아해 난 아이스모찌 좋아해 너무 많이 좋아해 응 고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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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ents 고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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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찌